버블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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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블초는 천연입욕제이구요 핸드메이드로 만든 상품이어서 어른들부터 신생아부터 어른들까지 많이들 찾는 제품이구요 일단 기존에 시중에 있는 버블 제품보다는 거품이 많이 난다는 장점이 있고 또 식용제품 식용성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좀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산제품의 경우에는 어른들이 많이 건조한 어른들이 많이 쓰시는 제품인데 오일이 많이 함유되어가지고 한번 찾으신 분들이 계속 찾으시는 제품입니다